긴장 많이 안하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경기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하나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선수 KLPJ 투어에서 대단한 기록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난해 드디어 평균 타수 1위를 기록했죠. 69타 때를 기록했던 장하나 선수입니다. 2011년에 57위로 출발을 했다가 2018년 2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위권을 계속 유지했던 장하나 선수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해는 1위까지 오르게 된 장하나 선수고요. 장하나 선수의 상급 랭킹 역시 상위권을 늘 유지하는 선수인데 2017년은 미국 갔다가 온 직후였고요. 그 이후에 계속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장하나 선수입니다. 지난해는 상급 랭킹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장하나 선수 통산 상금 50억 원을 넘어서는 기록을 또 만들었죠. 장하나 선수의 상급 랭킹 4위를 통으로